근데 얼굴이 그대로야. 너무 드라마 같지 않아요? 온 국민이 11년 만에 살았어. 애들이 잘 컸다, 잘 컸어. 역시 대장. 사하는 힙한 거에 미쳐요. 누나가 2만 원 썼잖아. 내 아들 같아서 그래. 여러분, 나한테 빨리 낼 수가 있어요. 나한테 빨리 낼 수가 있어요. 형, 우리 지금 여기 산속이야, 산속. 뭐야, 뭐야. 이제자 선배님. 이제자 선배님. 세상이 이렇다. 인생을 배워, 여기서. 쏘리. 우리 팀 사랑해. 망했어, 우리 팀 망했어. 준환아! 저 여기 있어요. 미안하다.